가로삼아삼아 둥루양 자, 이게 누구 숙제에요? 페르시아 아빠? 펜이 페르펜이? 네 자, 펜이시 자, 펜이시 숙제 한번 봅시다 자, 사과 5개와 오렌지 두 개를 두 개를 네, 두 개를 두 개를 사세요 세요 사세요라는 거 사세요 그쵸 내일 오전 10시에 도서관에 오세요 그쵸 공포 소설을 읽으세요 이 음식을 받으세요 거기 응아빠, 설라, 리마 설라, 리마는 어디 틀렸어요? 리카시 거기 의사를 의사를 앉으세요 응 설라, 틀렸어요? 어, karena 의사를 object 응 의사가 공기에 의사가 앉으세요 방사 인도네시아인가 봐 방사 인도네시아 응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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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라카 두루끼 고르시 우리 거기 의사 의사 아이스크림 5개 초콜릿 10개 주세요 오케이 오실에서 쉬세요 오케이 50분에 기다리세요 오케이 이번에도 공부하세요 오늘 오후에 공원에서 운동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요 네 하나 하나 둘 셋 네 네 네 네 네 그렇죠 네 개 틀렸어요 오케이 다음 자 다음 짠 누구예요? 니카 플러스 니카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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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기 땡기 아 오늘 텔레비전 보지 않습니다 오케이 저는 공포소설을 읽지 않습니다 오케이 언니는 자인이 살라 여기 틀렸어요 자 알림하라 이꼬렉 씨 언니는 뭐지 뭐지 바쁘습니다 director 언니는 그래서 쉬지 않습니다 바 바 복 thus 바쁘습니다 바쁩니다 뭐 바ęp니 바쁩니다 그래서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쓰당도 쓰당 아 쓰당 그러나 언니 쓰당 시구 자리 띠당 바로 이스라하 이스라하 어머니는 어머니는 그렇죠 어머니는 기분도 없지 않습니다 차가운 음식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알았느냐? 차가운 아 막 쓰당에는 마 쓰지 그렇죠 마 쓰지 아 씁니다 오는 영화관에 가시는데 그래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자 5구에 영화관 살라 영화관 영화관에 갑니다 갑니다 그래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영화관에 갑니다 저는 이거 뭐예요? 왜 틀렸어요?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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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침에 운동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한국어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오케이 자 다음 어머니가 한국 드라마를 보지 않습니다 이미 플러스씨 어머니가 한국 드라마를 보지 아픕니다 자 어머니가 한국 드라마를 보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쵸 동생이 책을 읽지 않아요 헐로 엄마 하지만 음악을 들어요 아 음악을 들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경수가 커피를 마시지 않아요 니가가 일본어를 배우지 않아요 오늘 비가 와요 그래서 오늘 비가 와요 꽃만 그래서 운동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그게 뭐예요 학생이 공부 응 그렇죠 공부하지 공부하지 않습니다 공부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여기도 니가시죠 니가 네 시장에서 포도 한 개 하고 망고 네 개를 사요 까시스파시안 디디빨 사또왕 까시스파시 아 그렇죠 오전 8시 이 디상봉 저실이 아니고 뭐예요 아 교실 교실에 오세요 아 도저관에서 신문을 읽으세요 종대 종대 스파시 씨 아 민들레 꽃을 받으세요 와 민들레 꽃을 알아요 어 붕아 덴드리온 어 박우수야 선생님도 몰라 몰라요 박우수 민들레 꽃을 받으세요 세훈이 여기에서 앉으세요 세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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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을 주세요 스파시 비덕반 사또왕 침대에서 쉬세요 가요 쉬세요 어 카페에서 찬열을 기다리세요 찬열 엑소 엑소 네 네 매일 시험이 있어요 꽃말 열심히 공부하세요 박우수 공원에서 운동하세요 박우수 아주 좋아요 잘했어요 선생님이 자 선생님이 리칼씨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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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주세요 다음 자 플로스 플로스 이 액션영화를 보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 액션영화를 보지 않습니다 너무 바빠요 저는 쉬지 않아요 오케이 이 영화책을 읽지 않습니다 아주 어차피 오케이 라면 3년을 먹지 않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틀렸어요 설라야 문학방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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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양라면 라면을 먹지 않습니다 라면 3라면이 아니고 삼양라면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도미 인도 미 그러면 라면 인도 라면 인도 라면 인도 라면 알겠죠 다음 동생이 소주를 마시지 않아요 소주 뭐 말해요 소주 알아요? 소주 알아요? 소주 알아요? 버른아 버른아 이놈 물론 물론 잘한다 잘한다 띠다꼬롤루 조바비 소주 저는 중국어로 배우지 않아요 오케이 비가 와서 오늘 비가 스파시 꼰맛 띠다꼬롤루 비가 와서 운동 하지 않습니다 입니다 오늘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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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은 입니다 학교에 공부하지 않습니다 살라 응 아빠 살라 비만한? 학교에서 그렇죠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다음 크고 싼 과일을 사세요 8시에 사무실에 오세요 한국어 책을 백조 읽으세요 자 오케이 막순이야 막순이야 실라카 몸바짜 북구 칼라마스 라토스 북구 바사 꼬리아야 아 아 이렇게 되면 한국어 책 백조 을 읽으세요 이 선물을 받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케이크 한 개 하고 스파시 비닭보러 스파시 커피 한 잔 주세요 이 방에서 쉬세요 일요일 10시에 친구 카페에 기다리세요 일단은 자 이거 살라야 틀렸죠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비카페 그쵸 친구 카페 그쵸 일요일 10시에 친구 카페에서 기다리세요 50쪽 까지 까지 빠른 댓글 그러니까 기사포메스 스파시 50쪽 까지 집에서 하세요 VLS 클럽에 운동 운동 그쵸 헬스 클럽에서 운동하세요 D D D는 D는 그렇죠 D 벌어보았단 바다 끄기하단 D니 에서 알겠죠 자 자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 어 어 어 어 어 플러스 C 오케이 자 일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시장은 선생님이 고쳐서 꼬렉시 해서 올려줄게요 알겠죠 어 그러면 오늘 공부해 봅시다 오케이 자 hari ini hari ini buku ratian 82 자 오늘 buku ratian 82 헬스 81 아 아 노모로 1 물론 아 아 아 어 이니야 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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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롱 이니 블롱이야 아 오케이 자 그래요 자 2번부터 한번 해봅시다 음 종업원 종업원 회의님 손님 블롱스 C 니까 아르티깐 해보세요 네 응 빨리 해봐 종업원 아 정말 이제 정말 아르티깐 로Well 삼기 으음 암 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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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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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세요 김치를 라기 추가 라기 김치도 김치도 됐죠 김치도 김치도 좀 더 좀 더 주세요 기다 아르티카 김치도 좀 주세요 도롱 김치나 육아 어 주세요 단박 김치라기 아 그쵸 김치라기 그 다음에 정 5번 네 정 5번 기다리세요 예 정 5번 오케이 그쵸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꼭 외우세요 상하 상하 반약 아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다음 니카시니 이봤자 드리아 일단 해보세요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인따다 제가 인도네시아 한국대회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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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좋아해 한국어 비빔밥 저는 저는 전장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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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지게를 아주 좋아합니다 비빔밥 저는 전장지게 전장지게는 조금 참 참 전장지게 작은 조금 조금 제가 하나 전장지게 couple cả 하지만 immers관이 한국어 대 neben . 인간 식혜 . . . . . . . 저는 불구하고 전파팔를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음.. 이것은 불구하고 전파팔를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불구하고 전파팔를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자 1번 그럼 뭐 소시지 그 사람은 한국에서 무엇을 합니까? 한국어를 배웁니다 그렇죠 한국어를 배웁니다 어디에서 한국어를 배웁니까? 한국대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렇죠 이 배웁니다 어떤 배웁니까? 어떤 배웁니까? 어떤 배웁니까? 어떤 배웁니까? 잘 저 전장치기는 조금 짭니다 잘 잘 이 사람은 무슨 음식을 안 좋아합니까? 냉면 오케이 왜 안 좋아합니까? 싱겁습니다 싱겁습니다 그렇죠 싱거워서 싱거워서 워섭 가루나 싱거워서 냉면을 안 좋아합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다운 싱거워서 일안할 수 없죠 校长 일안할 수 없는데 해외국ский le spark 그리고 눈물이 정시만은 웨가 칫당에서 인도네시아 엠시코 목숨다 v party 제 오래로 들어가서ids 점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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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안을 makan 시안 점심에 시안에는 시안을 점심에 시안하는 시간 점심에는 시안하리 바다시아 하리 회사 식당에서 회사 식당에서 회사 식당에서 회사 식당에서 어디? 간틴깡도 어디? 간틴깡도 인도네시아 음식을 먹습니다 또 사기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점심이 저만에 간틴깡도 인도네시아 음식 인도네시아 음식은 조금 mepsen이다 nah makanan Indonesia sedikit pedas Hai hangman jomba masih masih semudah tetapi sangat enak isang ninsinan nasi goreng isang ninsinan nasi goreng anjujoamnida isang ini sangat suka nasi goreng jonyokonen jibesoh hanggu emplikil moksenida di malam hari di rumah makan makanan korea berkwon figure amerika 법관 dzidingatasLoamuk sendida berkwon dz Much What when dzEEEEOk ko bord dzRO wanna dziji wa principle wa banja wanzhou panca ByeCon kadור no moks распad ma pak consternamng moksف ёlde IR bac 새우와 간장 자 1번 플러스씨 그쵸 커피를 마십니다 플러스씨는 아침에 무엇을 먹습니까? 아니요 플러스씨는 아침에 무엇을 먹습니까? 무엇을 플러스씨는 아침에 무엇을 먹습니까? 음 비닷마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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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먹지 않습니다 그쵸 먹지 않습니다 비닷마칸 먹지 않습니다 아따오 안 먹습니다 먹죠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니까씨는 아침에 무엇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니까씨도 안 먹습니까? 혜진씨는 아침에 무엇을 먹습니까? 우유를 마십니다 우유를 마십니다 오케이 다음 니까씨 2번 이삭민씨는 어디에서 점심을 먹습니까? 회사 식당에서 회사 식당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을 먹습니다 그렇죠 3번 자 플러스 이삭민씨는 저녁에 무엇을 먹습니까? 한국 음식을 먹습니다 한국 음식 뭘 먹습니까? 밥 밥과 찌개 밥과 찌개와 반찬을 먹습니다 그렇죠 밥과 찌개와 반찬을 먹습니다 자 플러스 씨는 저녁에 보통 무엇을 먹습니까? 아 인도라면 오 인도라면 저녁에 인도봄이 인도봄 라면을 먹습니다 오케이 니까씨는 저녁에 보통 무엇을 먹습니까? 밥과 생선 밥과 생선을 먹습니다 오 페리씨는 저녁에 보통 무엇을 먹습니까? 음 치킨 라면 치킨 라면 치킨 라면 치킨 라면 미아염 아 미아염 미아염을 먹습니다 미아염을 먹습니다 미아염이 한국말로 뭐라고 하냐면 미아염 미아염 닭국수 미아염 닭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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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국수 미아국수에요 미아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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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고 면 미아하고 아야니 닭 오케이 잘했어 아유 부끄럽띠한수다 슬리사 자 이제 뽁뽁뽁으로 가봅시다 앞으로 가봅시다 자 임신 말하기 말하기 아우 배고파 전어빤 먹었어요 전어먹었어요 전어먹었어요 저녁은 먹습니다 먹었어요 뭐 클로수씨도 저녁 먹었어요 네 저녁은 먹었어요 어 횡니씨도 저녁 먹었어요 네 저녁은 먹었어요 네 저녁은 먹었어요 선생님은 아직 못먹었어요 수업이 많아요 수업 6시부터 6시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수업이 있어서 저녁을 먹을 시간이 없어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배고파 배고파 자 1번 1번 2번 배님 1번 뭐예요 컵 2번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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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4번 플러스 5번 5번 4번 누구예요 한입 5번 6번 유카씨 숟가락 젓가락 그렇죠 숟가락 젓가락 샌드 아 저기 가로푸 뭐예요 가로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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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아빠 바사코레아니 가로푸 어 포크 어 가사 도카 가사 오케이 바로 자 1번 자, 펜이 자, 펜이 오, 그쵸, 슬라킹 슬라킹, 슬라킹 어서오세요 2번, 플러스 여기 앉으세요 그쵸 그쵸 불고기 주세요 그렇죠, 불고기 주세요 아 이상해요 다음 4번 밑가들 4번 해보세요 어 어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어,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맞아요 아니 네 아 불고기 주세요 불고기 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 그쵸,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예요 아 아 아 그쵸 네 불고기 주세요 네 맞아요 네 맞죠 오케이 다음 네 뽀 네 아 네 네 네 네 한 네 네 네 커피, 커피, 장기, 아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뭘 드시겠어요? 마푸산 아빠, 마음이 아빠 어떻게 되죠? 마푸산 아빠, 마음이 아빠 하면 되겠죠? 자, 선생님 따라하세요. 뭘 드시겠어요? 뭘 드시겠어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자, 선생님 따라하세요. 플로스 씨? 네. 뭘 드시겠어요? 뭘 드시겠어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오케이. 자, 리가, 마쯔. 마쯔, 한 피로 마쯔. 한 피로 마쯔. 리가, 한 피로 마쯔. 가게 많아요. 마쯔. 자, 1번. 아, 베니. 베, 플로스 씨. 해보세요. 뭘 드시겠어요? 녹차 한 잔 주세요. 그렇죠. 녹차 한 잔. 녹차 뭐예요? 아이좌. 그렇죠. 다음, 2번. 플로스 씨, 아, 리가 씨, 베. 뭘 드시겠어요? 인삼차 한 잔 주세요. 오케이. 인삼차 뭐예요? 네, 인삼차. 네, 인삼차. 네, 어우, 그쵸, 베, 진, 인삼차. 다음, 3번. 리가 씨, 아, 리가 씨, 아, 리가. 뭘 드시겠어요? 이제 한 병 주세요. 병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꼭. 어. 할인 주세요. 어, 주스 안 커. 또 한 잔 꿀레. 다음. 한 잔 네. 아, 아, 플로스 씨, 베. 아니. 플로스 씨. 어머나, 할인이 마치 씨, 떨리야. 밀떨는데 마치. 벗고, 얼었네. 어떡해. 리가. 네. 해보세요. 펜이 아, 리가 돼. 네. 뭘 드시겠어요? 벌라 한 병 주세요. 어, 이거는 병이 아니고, 캔이에요, 캔. 캔. 콜라 한 캔 주세요. 오케이. 콜라 한 캔 주세요. 다음. 자, 오케이. 플로스 씨. 오늘 인터넷이 안 좋네. 자, 다음. 김치. 아, 베. 자, 리가 씨. 비바짜 비아르기간. 김치 좀 더 주세요. 어, 담밭 김치 satu lagi. 잠. 만. 기다리세요. 모험.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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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찬 좀 더 주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다음 행이 아 니까 해 에이 행이 아 부까미 네 뭘 좀 더 주세요 왜 그래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오케이 자 니까 아 플러스 배 국 좀 더 주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오케이 다 플러스 시야 행이 배 밥 좀 더 주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오케이 한국에는 반찬 물 구 더 달라고 그래도 공짜예요 공짜 깔라마오 땅바 라우 아이르 숲 반찬 물 구 공짜 그라띠스 알겠죠 반찬이 모자르면 더 달라고 그러면 돼요 물도 그라띠스 반찬 그라띠스 부 그라띠스 반찬 반찬 물 국 이런거는 공짜 공짜 그라띠스 알겠죠 다음 자 플러스 시 니가 자치 아름다운 해보세요 상상 조용 아 아 관광 국 woman School 아 아 사 랍 랍 원 랍 랍 랍 랍 랍 랍 로 공짜 보랄 먹 학 새 랍 랍 랍 랍 랍 과장님 뭐가 맛있어요? 뭐가 맛있어요? 사태가 맛있어요 사태가 맛있어요 그럼 저는 사태를 먹겠어요 그럼 저는 사태를 먹겠어요 오케이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자 뭐가 맛있어요? 미고랭 맛있어요 미고랭이 저는 미고랭을 먹겠어요 그럼 저는 미고랭을 먹겠어요 먹겠어요 오케이 다음 2번 자리가 아 플러스 100 뭐가 맛있어요? 자강궁이 맛있어요 그럼 자강궁을 먹겠어요 그렇죠 이상해요 자강궁은 뭐예요? 깡궁은 뭐예요? 반찬이죠? 반찬 한야마깐 짜강궁 이상해요 반찬이에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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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잡혜니 그러니까 자강궁은 뭐예요? 네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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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삼차가 인삼차가 마시겠어요 그럼 저는 인삼차를 뭐겠어요 북한 인삼차를 마시겠어요 그럼 저는 인삼차를 마시겠어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한국에는 인도네시아하고 한국하고 음식을 주문할 때 한국에는 메인 요리가 있어요. 메인 요리. 예를 들면 불고기. 불고기가 있으면 불고기를 주문하면 반찬이 와요. 알겠죠.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찬주가 불산. 그렇죠. 반찬도 주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시고랭을 시키면 미고랭을 시켰다. 미고랭에다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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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깡꿍, 뭐, 짜 브로콜리. 따로 하루스쿠상 신디리신따리야. 디코레야 반찬 수다떠름 마숙. 디 메인 요리. 알겠죠. 그래서 띠닭보로? 띠닭보로 후산 반찬을 신디리신따리고. 그냥 후산 메인 요리가 있어요.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다음. 자, 한번 해봅시다 자, 펜이, 펜, 플러스 씨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누구 되시겠어요? 비빔밥 불하고 꿀고기 하나 주세요 그리고 보라도 한 병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좀 드세요 여기요 김치 좀 더 주세요 한 번만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멀지 않아요, 그죠?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뭐 드시겠어요? 플러스 씨 여기요 비빔밥 하나 하고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오케이 그리고 불수도 한 병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기요 반찬 정도 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오케이, 박로스 잘했어요 다음 2번 자, 펜이 씨가 아, 펜이 씨가 아, 펜이 씨가 아, 펜이 씨가 아, 리카씨가 돼 아, 펜이 씨 아, 펜이 씨 아, 펜이 씨 아, 펜이 씨 어, 펜이 씨 여기요 여기主 물 좀 물 좀 뭘 좀 물 좀 더 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오케이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꼭 외우세요 바로 지금 black gained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3번 해봅시다 다음 시간에 179쪽 3번 해보고 그 다음에 듣기 듣기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그리고 듣기 자 질문 있어요 아우 배고파 배고파서 라면 끓어먹을거에요 아 배고파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네 아우 감사합니다.